슈크림을 사왔습니다. 보통 일본 편의점 슈퍼에서 파는 그냥 보통 슈크림인데요. 가격은 90에 한옥도 한 900에 정도 하는데요.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이거를 먹을 때 크림을 안 흘리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 걸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돌려서 거꾸로 해서 먹으면 크림이 새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로 둔 채로 먹으면 크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미 크림이 아래로 향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흘리지 않는다. 테레비에서 봤는데요. 한번 제가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크림이 아래로 가서 흘러내리지가 않죠? 맛있네요. 크림이 푸짐합니다. 여러분들도 슈크림 드실 때 꼭 거꾸로 해서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바이바이!